이어서 재미있게 돈 버는 노하우,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과연 전기차를 언제 사야 할까요? 차를 바꿀 때가 된 분들 한 목소리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제 2030년이 넘어가면 아예 내연기관차를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 회사들도 많고요. 이미 거리에는 전기차가 꽤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뜻 또 막상 전기차를 사려면 좀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죠. 요즘 중고차 시장이 아주 화랑인데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생산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전기차로 바꾸기 전에 일단 중고차로 몇 년 더 버텨보자 이런 수요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전기차로 언제 바꿔야 할까요? 또 고려할 점은 뭘까요? 오늘은 관련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10월 11일 목돈연구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5597번님 시내버스 기사 시기라고 합니다. 시기님 30대 승객이 이거 무슨 방송이에요 물어보길래 주식 방송인데 목돈연구소다입니다. 라고 주파수까지 알려줬습니다. 103.5 그렇죠? 제가 요즘 제일 관심 있는 방송이라서 소리를 키워들었거든요.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기사님 시기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 다음번에는요. 어디 지나는 몇 번 버스인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저희가 꼭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5597번님 시내버스 기사 시기님 주유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34번님 알토랑 같은 유익하고 똑똑한 방송 날마다 출근해서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시간이 되시나 봅니다. 출근 일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저희가 늘 강조하죠. 그냥 틀어놓기만 해도 된다.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계속 귀에 쌓이면 그것이 결국은 큰 힘이 된다. 7934번님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이런저런 참견 의견 수다 환영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상품 이벤트 중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유용하게 쓰시라고 마트 상품권 또 주유 상품권 나눠서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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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그냥 한 번에 더블 찬스입니다. 한 분당 마상 주상을 두 장씩 드릴 겁니다. 2만 원을 현금처럼 바로 쓰실 수 있는 건데요. 매일 10분께 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오늘 목돈 초대석으로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요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생활 속의 전기차 또 투자로서의 전기차 관심이 뜨겁죠.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제독립에 성공한 파이어족의 생생활 소식과 노하우 파이어족이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파싸 코너에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목돈 연구소 청취자분들 중에서도요. 미래형 자동차 관련 업종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비단 투자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전기차를 살까 말까 고민 많으시죠? 전기차, 수소차부터 미래자동차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 교수님 오늘 목돈 초대석에서 만나봅니다. 우리 김필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3월 저희 목돈 연구소 초기에 그때도 특별 출연이었었죠. 초대석에 나와서 정말 많은 질문들이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때마다 투자 쪽에서 2차 전지가 같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주가에도 변화가 있었고 또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들,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유튜브에 뭐 틀면 나옵니다. 바쁜 척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좀 없습니다. 다름이 체바퀴 도도니까 코로나 역시 잠재되어야 되는데 지금 고민이 많죠. 사실은 아마 다 모든 분이 같이 느끼실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들 만약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2차 배터리 궁금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항상 등장하는 이름석자 김필수입니다. 우리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 전기차의 모든 것 파헤쳐 볼 텐데 크게 한 두 가지로 좀 나눠가지고요. 전반부는 우리 실생활, 전기차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과 함께 역시 후반부에는 투자 쪽도 해봐야 되겠죠. 아마존의 리비안이라든가 애플카라든가 또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바로 던집니다. 배수연 님이 던졌어요. 바로 들어갑니다. 전기 자동차. 지금 사면 되나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나요? 뭐 결론은 그냥 바로 직격탄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라 그럽니다. 아직도요. 지금은 하이브리드 먼저 사라.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내연기관차 사기는 지금 찜찜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디젤 같은 경우는 5등급 차량 되면 진입 못하고 환경개선 부담금도 늘어나고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비 좋고 친환경이고요. 또 기술이 입증돼 있고 혹시 중간에 중고차로 내놓더라도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충전하에 대해 이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요. 새로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기차가 올해부터 쏟아지는 전기차의 완성도는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전기차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보셔도 돼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 운행하고 해외도 그렇고 다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아요. 문제는 충전 인프라라든지 이런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기차를 지금 요새 판매가 되고 보조금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입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집에서 완속 충전을 심야에 편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수소차 같은 경우도 충전소 근처에 없으면 아예 진입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교에서 수소 충전하고 다시 와서 충전한 거의 절반을 토진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를 넘나들고 직장 다니면서 반차를 내고 충전하러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소차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는 인프라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아파트나 이런 집단 거주지 특성이 대한민국의 특성인데 공용 주차장에 심야에 편하게 꽂고 아침에 뺄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전기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의 40%가 배터리인데 리튬형 배터리거든요. 보통. 그런데 리튬형 배터리 오래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요소입니다. 충전 횟수를 줄여야 되고요. 두 번째 완속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급속 충전하면 수명 줄고요. 또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경우도 조금만 내려가면 꽂을 때만 있으면 꽂는 게 우리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수명이 줄어들어요. 하루에 한 번만 하시는 게 좋아요. 휴대폰도.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도 400km, 500km니까 집하고 직장 사이의 왕복이 대한민국이 3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하면 10년 동안 쓰더라도 400km를 안 넘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한 번 하겠죠. 많은 분들의 질문, 또 저의 질문. 전기차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살까요? 다음에 살까요? 수준은 사도 된다. 단, 충전소가 완속 충전할 곳을 확보됐다면 심야용 완속 충전을. 심야용 완속 충전, 사라. 그렇지 않다면 하이브리드 일단 먼저 사도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충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완속 충전으로 넘어갈 텐데 아시는 분도 투자하신 분도 많이 알지만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 이 차이를 잘 모르고요. 특히 저도 그렇고 제주도에 갈 때 전기차를 렌트해서 갈 때 금방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급속 충전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꼭 심야 완속 충전을 해야 되는지 아까 배터리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걸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급속 충전하게 되면 충전 비용이 비쌉니다. 정부에서도 올해 지금 킬로와트당 280, 90원까지 올렸어요. 내년에 313원까지 올립니다. 다시 말하면요. 가솔린 대비해서 가격적인 이점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상세되네. 그래서 그건 왜 올리냐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 길거리에 주유소가 있으면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옆에 충전소가 만들어집니다. 또 가솔린, 디젤 가격이 써 있잖아요. 아마 주유소마다 킬로와트당 얼마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게 경쟁력이거든요. 그건 맡겨놓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심해영 남아있는 잉여 전력은 싸게 만들어주는 거죠. 24시간 중에서. 그래서 찾아가서 그 시간대에 완속 충전을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쓰게 되면 비용의 차이가 큰데요. 대한민국은 누진세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은 누진세라는 게 없는 대신 24시간 중에서 가장 비싸고 쌀 때의 차이가 일본이 심할 때 20배까지 차이나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비쌀 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비율 같은 거 있죠. 여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심해영 쓰는 거기 때문에. 첫째, 그래서 비용에 대한 차이가 급속과 완속의 차이가 크다는 거. 두 번째, 배터리의 수명은 수명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대한민국 남자들, 대부분 군대 갔다 오는 분들 다인데 5분 내에 밥 먹잖아요. 한 3분도 가능하죠. 3분도 가능하죠. 두세 숟갈.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식사하면 민망해. 보통 1시간 반, 2시간 먹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서서히 먹어야지 몸에도 좋고 건강에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똑같습니다. 배터리가 화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전환 속도가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상태가 나빠집니다. 물론 기술 개발이 연구용은 개발됐어요. 급속을 하더라도 수명이 안 줄어드는 거. 기술 개발이 요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양산형으로 완전 적용이 안 됐습니다. 왜냐? 시험용으로 나오는 거하고 양산형에는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아직 적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전기차의 40%인데 중간에 배터리 교환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교환은 왜 안 돼요? 교환은 그래서 자동차 제작사에서 소비자가 이런 불안한 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늘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상 AS 기간을 SOC라고 해서 충전 상태가 7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무상 교환을 해 주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7년 15만 km 이렇게 해주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건데. 그럼 아직 교체는 안 되는 거죠? 배터리 교체. 배터리 교체는 해 주겠다는 거예요. 해 주겠다는 건데. 마치 우리 트랜스미션 미션 교체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전기차가 가격이 비싼데 40%가 배터리 가격인데 개인이 바꾼다는 얘기는 차를 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그런 거를 불안화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작사들에서 그런 걸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 수명이 오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속 충전보다 완속 충전, 비용적인 차이. 그래서 완속 충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들었죠. 여러분들 완속 충전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전기요금. 가성비 아닙니까? 우리가 석유 대비 싸니까 사려고 하는데 급속은 비싸다. 또 하나의 배터리. 전기차의 생명인데 많이 막 충전할수록 수명이 줄어든다. 그래서 전기차는 지금 400km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충전시키면 돼요. 주말에 완속 충전할 수 있는 데다가 꽂으면 전기차 전용 전기 비용이 나오잖아요. 누진세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도 가솔린 대비해서 지금 4분의 1, 5분의 1뿐이 안 됩니다. 완속 충전하면. 그럼 비용도 거의 안 들어가고 배터리 수명도 괜찮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니까. 그 정도로 하시는 게 전기차에는 가장 원만한 방법이니까. 그 조건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느냐가 전기차 자체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게 불편하게 되면 스트레스 엄청 많이 쌓이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목동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목동에 주변에 지하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동에 가지고 있는 전기차 갖고 있는 분들은요. 낮이 되면 충전하러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이.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신축 아파트가 더 비싸냐. 구축 아파트 보다. 여러 가지 당연히 그렇겠지만 전기차 충전이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심야 완속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찾아다닐 수가 있는 게 아니겠군요. 더 나아가서 이 충전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기차 대중화도 요원하다. 어렵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저도 환경부나 지자체마다 강조하는 게요. 자문을 해주니까 전기차 협회장을 제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파트라든지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집단 거주지에서 주거하는 특성이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워낙 몰려 있어요. 그런데 공용 주차장을 보게 되면 차가 죽어서 겨울에 실내로 들어야 하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이 두 달 전에 바뀌었어요. 신축 아파트는 5% 의무적으로 충전이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들은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2%. 그런데 2%라도 전기차 드러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이 뭐냐면 전기차를 갖고 있는데 아무데나 주차도 심야 완속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맞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용하는 게 바로 일부분 완벽치는 못하지만 과금형 콘센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20V 일반 콘센트들 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주차장 너다섯 면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거예요. 증서를 해서 벽에다가 또는 벽에 아니면 공중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너다섯 면마다 설치를 해놓고요. 그럼 내가 전기차를 몰고 있다. 그러면 내가 충전을 하겠다. 아무데나 주차하시고요. 전용 아니더라도요. 그렇죠. 트렁크에서 4, 5미터 되는 충전선을 꺼냅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뭐냐면 콘센트에 RFID라고 트리거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미리 등록을 하는 거죠. 가입을 해서. 그리고 태그를 시키면 누가 몇 회 있는 누가 충전시킨다 해서 전기를 열어주죠. 아 그러니까 과금을 딱 그 차한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충전을 하고 또 스마트 그리드 여러 대가 한꺼번에 되면 한꺼번에 충전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주는 거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완속 충전이고 심해영 6, 7시간 충전을 하면 100%는 아니어도 60, 70%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주고 후불제로 아파트 호수로 해서 전기차 전용 비용으로 저렴하게 나온다는 건데. 이거 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과금형 콘센트. 그래서 서울시에서 올해 지금 벌써 진행하고 있는데 7천 군대를 하고 있고요. 이미 전국에 이러한 콘센트 RFID 방식의 과금형 콘센트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차의 완성도는 좋은데 충전 인프라가 아파트 같은데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아파트에서 사시게 되면 이런 과금형 콘센트가 들어가 있는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전소. 과금형 콘센트 중요하고요. 9365번님. 배터리 충전소가 아직 많이 없고 좀 불편하던데요. 충전소가 더 많이 설치한 뒤에 전기차 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처인 점입니다. 과금형 콘센트 나오면 솔직히 충전에 대한 문제. 그렇습니다. 일반 충전기도 있지만 과금형 같은 여러 가지가 보완이 되면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관광지라든지 또 휴게소 같은 데는 급속 충전기가 있는 게 좋거든요. 10분, 20분 쉬는데. 저도요. 그래서 급속 충전기의 목적이 원래는 비상용, 연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멀리 갈 때 또는 급할 때. 필요할 때 비용이 비싸더라도 필요하면 끊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쓰게끔. 그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수기님. 요즘 길 가다 보면 전기차는 다가오는지도 안 느껴져서 옆에서 쓱 지나가면 놀라요. 소음도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관련 질문들이 쭉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기차 샀을 때 한 달 평균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또 우리가 내연기관차도 가속 출발하면서 연비 높이는 법이 있듯이 전기차도 소위 말하는 전기 아끼는 운전, 운행법이 있나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한 달 평균 전기요금. 일반 1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굉장히 저렴해요. 4분의 1 정도. 지금 전기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전만 해도 5분의 1, 6분의 1이었는데요. 지금은 한 4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올라서 저도 한 14만 원.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4분의 1이라는 것은 심해양 완속 충전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만약에 급속충전기를 계속 쓴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10만 원 중에서 밤 정도는 다 갈 거예요. 급속충전기를 쓰면 2점이 사라지는 거죠. 심해양 완성은 기름값 대비 4분의 1? 네, 4분의 1. 굉장히 저렴하니까 가장 큰 2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연기관은 소모품 관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엔진오일부터 교환이 굉장히 많거든요. 5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그런데 전기차는 교환할 게 거의 없어요. 전기차는 열었을 때 충전하는 게 뭐냐. 워시액 집어넣는 구멍. 깔끔하더라고요. 워시액. 그다음에 브릭 오일. 그게 다고요. 또 있어도 배터리하고 모터를 식히는 냉각수 들어가는 구멍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2개 내지는 3개가 일반적이고. 그런데 내연기관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관리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고장나는 빈도도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약간 걱정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 자동차 공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걱정이에요. 제가 바로 몇 주 전에 정비 관련 연합회장을 만나서. 전국에 대한민국에서 4만 5천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4만 5천 군데의 정비 협소가 전기차는 물론이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와서 정비를 못합니다. 이 차만 오면 지정 정비 협소에 가세요. 이럽니다. 하이브리드도요? 하이브리드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20만 명이 넘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정부를 제가 학교도 놓고 전국에 컨소시엄을 해서 이러한 분들을 교육시켜주는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적어요. 그게 전시 행정이죠. 좀 적죠. 그래서 중기부라든지 아니면 노동부 쪽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요. 전국에 20만 명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를 며칠씩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정기차나 이런 걸 정비받을 수 있게끔 그래야지 일반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일자리 유지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이 몇 주 전에 바로 만나서 그런 해결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정비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부품이 내연기관차의 반이고 모듈별로 돼 있어서 고장도 안 나고 고장 나더라도 모듈로 갈아줘야 되는데 물론 저런 건 똑같습니다. 엔진하고 변수기 맞습니다. 판금, 도장 다 똑같고요. 브레이크, 제동 똑같고 밑에 하체 서스펜션 있죠. 워시액 이런 것들, 타이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타이어는 도려 마모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무겁기 때문에 밑에 탄력을 주면서 마모성이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교환 횟수나 이런 것들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빨리 오게 되면 경착륙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타이어를 바꿨는데 거기 사장님이 전기차가 돼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타이어에서는 괜찮습니다. 대신 전기차 전용 기능성 타이어를 개발해요. 그래서 전기차 타이어를 보게 되면 폭은 주본데 타이어의 인치가 큽니다. 타이어가 크거든요. 그게 마찰 저항도 유지하면서 왜냐하면 일반 내연기관차 우리가 제로백이라고 해서 정지상태에서 100km에 이르는 시간을 제로백이라고 그러거든요. 전기차는 태생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빠릅니다. 왜냐? 모터가 바로 휠에다가 전달하기 때문에 추력, 튕겨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아까 청첩원 질문하신 것 중에서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전기차는 소리를 넣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건 저도 좀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플라이브리드 자동차를 많이 쓰다 보니까 플라이브리드라는 게 저소로 골목길 갔을 때는 전기차 형태로 운행이 돼요. 이때 소리가 안 나서 골목에서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차에도 앞에 소음을 넣어서 차가 오는 걸 알려주는 법규를 집어넣는 게 일본이었거든요. 그게 벌써 6, 7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이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소음을 넣어서 원리에서 올 때 차가 요새 보면 차 중에서 소리가 윙 하면서 모터 소리가 지금 크게 나요. 그런데 모터 소리가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는 겁니다. 그 전기차는? 전기차 들리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에 운전자들은 차에 대한 만족감이 너무 조용하니까 싫다. 내가 차는 진동과 소음이 이걸 피부로 느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소음을 넣는 차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전자음향 넣어서 나는 오늘 람보르기니 소리를 듣고 싶어. 딱 전자음향. 오늘은 지금 포르쉐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자음향을 개발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가속하면서 그것까지 맞춰 나아갑니까? 디지털이? 소리도 그렇고요. 그런 느낌을 운전자가 받으면서 내가 운전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전자소음을 만들어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고속주행이 힘들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재료배기 굉장히 빠른데요. 빠른 대신에 고속은 또 힘들다. 200km, 150km 갈 일도 없겠지만. 갈 수는 있는데요. 모터가 무리가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고속에서는 유연성의 모터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이 고속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연기관차는 고속들에서 발을 밟았다 뛰면 관성으로 가잖아요. 밟았다 뛰었다, 밟았다 뛰었다 하는데. 전기차는 계속 밟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 운전법이라는 게 없네요. 그걸 뭘 잘해야 되냐면 회생제동을 잘해야 돼요. 회생제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제주도에 갔다. 그런데 한라산으로 올라갔어요, 차가 주고. 그런데 100%인데 한라산으로 올라갔더니 한 80% 쓴 거예요. 20%뿐이 안 남았어. 그럼 이제 아껴야 돼. 아껴야 돼. 20% 못 가잖아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리막길이죠. 내리막길은 차의 회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회전속도의 힘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에너지를 배터리에다가 재충전을 합니다. 재충전을 해요. 그래서 언덕을 내려와서 제주시까지 내려왔더니 60%까지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회생제동이에요. 그러면 전기차의 스마트 운전법은 언덕을 올라가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언덕을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니까. 우리가 수평에서 신호등이라든지 과속 방지턱 같은 거 있을 때 있죠. 그거를 타치고 발을 띠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줘야 돼요. 회생제동을 잘 이용하면 에너지 낭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 에코드라이브. 친환경 경제운전할 때 공회전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비슷해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타이오에 대한 관리 적정 공기압에 대한 거. 트렁크 비우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전체 가벼우면 그만큼 같은 연료 가지고 멀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방법은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기차에 관련한 중요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사도 우리 교수님도 우리 한국의 전기차 수준 상당하다. 하고 충전의 문제가 약간 있긴 하지만. 이 역시도 지금 과금형으로 또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다. 또 빠르게 또 지금 충전소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미 타신 분들이 하고 요금은 한 4분의 1 수준. 전기 기름값 대비. 타신 분들도 아직까지 특별한 불만은 없죠.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 내가 접촉사고가 낫다. 그럼 부품값이 비싸요. 아직은 공급량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비싸요. 만약에 그냥 내연기관차 대비. 같은 사고다. 같은 사고다. 같은 사고다 그러면 글쎄 한 두세 배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부품도 오래 걸리고. 또 아까 정비해 주는 데가 지정 정비업수가 많지 않아서요. 한 번 맺겨서 부서졌다. 막 한 달 맺기고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부품 공수해 오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접촉사고 없게끔 특히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리튬형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리튬형 배터리는 충격이나 압력에 좀 취약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예전에. 화재 위험도 많다. 그래서 리튬이라는 것 자체가 전해질이기 때문에. 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닥에 설치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아직까지는 20만 대 정도뿐이 안 되니까. 경우의 수가 적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여름철에 침수된 도로 지나갈 때요. 되도록이면 습기를 바닥에 물 적시면서 지나가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전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는 침수더로 조심해라. 두 번째 비가 올 때 젖은 손으로 충전하지 말아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과속방지턱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높고. 높고 폭도 틀리고. 지자체는 도료도 지어져 있거든요. 어떤 과속방송. 산이죠 산. 바닥 치고 지나가죠. 바닥에 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절대로 치지 마셔야 돼요.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항상 그런 특성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별도에 대한 것들을 인지를 하고 운전하시면 훨씬 더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설적 상황이긴 한데 20만 대잖아요. 이게 50만 대 늘어나야 하시는 그런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된다라는 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실성화 관련한 전기차였고. 시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 관련한 부분들을 몇 개 여쭤봐야 됩니다. 말속도로 한 3배 정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연초에 우리의 모든 투자자들이 마음을 뺏어둔 애플카. 올해까지는 수면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나와요? 변수가 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애플이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 제가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을 만든 인류 혁신의 가장 넘버완 제품이 스마트폰이거든요. 아이폰. 그 시작점에 애플이 했습니다. 애플이 애플카를 선언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미래는 스마트폰에서 모빌리티 쪽으로 무대가 움직입니다라는 하는 시그널, 신호를 준 겁니다. 따라서 애플카가 나온다는 얘기는 하청 생산이나 이런 것들도 범용화되면 그 이후에 아마존카, 구글카 등등에서 다양한 모델이 앞으로 나온다는 신호탄이 애플카라고 보시면 돼요. 연내 애플카 뭐 이슈 있어요? 이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파트너입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냥 아니요. 뭐 확답 안 하셔도 되고 투자분들도. 가능성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변수가 생겼어요. 김피스 교수의 의견입니다. 변수가 생겼습니다. 무슨 변수냐면 애플카 선언할 때 모노셀 형태 인산철 배터리를 느꼈다고 선언했습니다. 인산철은 중국의 BYD나 CATL이 주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애플은 중국하고 접촉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유전자를 가장 크게 받은 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국 우선주의, 바이 아메리칸 선언은 더 강화됐고. 또 한 가지가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심화되면서 웬만하면 중국하고 하지 마라는 시그널이 오면서 애플이 CATL하고 접촉을, 인산철을 안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니켈 리튬으로 옵니까? 그렇죠. 빅3.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두 달 전에 실무진이 왔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SK 관계자 만나고 LG 만나고 LG하고 마그나하고 합작회사도 7월 1일부터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수면 위로 올리더라도 자체 완전히 100% 위탁 생산은 아니고 장인회가 일부 챙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말까지는 아마 수면 위로 올려서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데. 최초든 현대기아. 기아차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왔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아가 사실은 애플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미국의 공장, 대규모 공장이 있죠. 기술 수준 높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라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데 하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약, 비밀협약이라든지 이 조약이 상하간에 굉장히 심합니다. 애플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은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하면서까지 마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올해 내로 수면 위로 올리게 되면 또 폭발적으로 해당되는 기업 난리가 날 텐데요. 아직은 다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이다. 그러나 연내 애플카는 모습 드러낸다. 수면 위로 올린다. 대한민국의 그룹들 중에서 몇 군데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리비안인가. 아마존의 장인 리비안 나온다. 이거 시간이 진짜 없는데. 리비안은 오히려 테슬라를 능가할 수도 있다. 좀 보지도 못해야 돼.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리비안이 그렇게 대단해요? 그런데 일단 스타트업 중에서 그나마 가중치가 굉장히 큰 기업이고 그것도 차야가 모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아마 소비자한테 얼마큼 전달에 대해서 속도를 높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실제로 흑자로 전환되는 게 작년, 재작년? 별로 되지가 않았어요. 14, 5년 동안을 적자 모델이었고 밑받이 도기였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리비안을 물론 단축시키겠지만 테슬라의 과정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만큼 리비안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또 고성능 차고 고가 모델인데 일단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속도를 보시면서 평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불확실성 짧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아주 짧게 해 주셔야 돼요.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많죠? 추가 호재가 있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끝이냐? 나오는 건 있습니다. 아직도 선두의 혁신의 주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다 보니까 뒤져버지는 게 많아서 지금까지 독주 체제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오토파일럿 같은 자율주의 개념은 빠르지만 그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 밑에 초차하는 회사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옛날 같은 호재가 그렇게 부각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면 오르는 이런 호재들은. 오늘 빨리 달려왔고요. 실은 전고차 배터리 얘기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목돈 초대석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안녕하십시요.